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진 아침이었는데요.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4.6도까지 떨어졌는데 낮에도 2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.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. 일기도 모습입니다.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. 가시거리 20km 안팎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. 다만 낮까지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 펼쳐지겠고요.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5, 6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2도, 청주대전 4도, 전주 5도에 머물겠습니다. 이번에 찾아온 꽃샘 추위는 경치빈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은 웃돌면서 풀리겠고요.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